경기도 안산의 대부도 이곳엔 안산시 상록구 을 김철민 의원의 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여기 OX 번지가 어디입니까? OX 번지요? 이거요. 아, 이 땅이에요? 네. 김의원 당선 전인 2002년, 부인 유 씨는 1652제곱미터의 밭을 매입했습니다. 그 뒤로 밭은 방치돼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우거져버렸습니다. 이웃 밭과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농사는 안 지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면, 16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서 끊어갔었는데 아, 정말요? 네. 이제 이제 마을도보셨을 때 이 풀이, 산이 막 이래갖고 파신 나무, 아칸세 나무 이게 엄청나가지고 이불이라 이제 이거 밀 때 소클한 사장님이 잘못 알고 여기까지 밀어놓은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 뿐만 아니라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 습기가 많을 때, 그때는 이 병균이 탄조균 이런 게 막 날라다녀요. 여기저기 붙으면 그게 탄조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휴경 농지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농사진단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거죠, 따지고. PD 수첩은 김 의원 부인의 농지 관리 책임이 있는 지역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저 땅이 휴경이라는 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11월 달에 그때 주소지에서 의뢰가 와서 휴경을 해소했을 때 그분도 확실히 아시고 계시는 거다. 지금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아시죠. 2010년 안산시장을 거쳐 제20대 총선에 국회로 입성한 김철민 의원. 건설회사 현장 소장 경험이 있는 건축사 출신의 김 의원은 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공약집에 땅을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도를 서해의 카프리섬으로 만들겠다는 개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16교로 이어지면서 한때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대부도. 김 의원의 땅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개 너머에는 현재 휴양지 주택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PD 수첩은 해당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리조트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 대부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외출이 섬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는 맹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가치가 가치보다는 저는 그래도 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땅도 바다 조망이 되면 풀이 면이 많이 붙거든요. 김 의원 부인은 2003년 화성군 비복면의 농지 2,095제곱미터를 구입해 2015년 23억 1천만 원에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권을 그분이 더 못 갚으니까 땅이라도 가져가라 해서 받은 그런 게 있대요. 매도 좀 노력해놨는데 최근에 매매가 됐어요. 그래서 늘 말씀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실한 경제 경제전화. 인사 경제전화. ,, 진실한 경제전화. 밖에서 적중이 가장 중요해요. 전세를 적용해. 이제 테라우드 사전화에 전해 드렸습니다. 리조점화. 역사적 연락이 길어. 이번 역사적 연락이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